자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오늘 하루도 수고하신 우리 온 성도들을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평강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복된 하루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만져본 그리고 가장 많이 본 현금은 얼마나 되십니까? 1억, 2억 이렇게 되시겠죠? 요즘은 사업하시는 분들도 현찰을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현금이나 현찰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없을 텐데 제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제가 어느 날 한 지인을 만나러 그분의 사무실에 갔는데 그 사무실 안에 탁자 위에 보자기로 무언가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인이 그 보자기를 딱 들쳤는데 거기 보니까 현금이 이 탁자 위에 가득히 이렇게 쌓여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았습니다 처음 보는 액수였습니다 저한테 말해주는데 10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 한참을 얘기하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말이 이 돈을 너를 위해서 준비했으니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깜짝 놀랐습니다 장난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장난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걸 너를 위해서 준비한 거니까 꼭 가져가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나중에는 이럽니다 막 화를 냅니다 왜 이렇게 의심하냐?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그래서 저는 눈이 너무 희둥그레져가지고 그 중에 돈 한 뭉치를 딱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내 주머니 속에 있는 핸드폰이 막 울렸습니다 그 핸드폰을 딱 보니까 새벽 5시 알람이었습니다 저는 알람을 끄고 허전한 마음을 달래며 새벽 기도에 왔습니다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김 목사 10억 쌓아놓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하신 분은 아멘 그대로 될 겁니다 그날 아침에 제 마음속에는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아 이런 그런 꿈을 꾸는 게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는 건 아닐까? 돈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은 뭐냐면 야 꿈에서라도 그 10억을 만져볼 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좀 좋았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우리가 이 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이 겹쳐서 떠오르게 됩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돈에 대해서 어떤 성경은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어떤 성경은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돈이 참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긍정적으로 돈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축복이 단순히 어떤 건강이나 우리가 심리적인 어떤 안정감 그런 것을 떠나서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재물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또한 가르쳐 주시기도 합니다 잠원 8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국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들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한편으로는 돈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참 많죠 돈은 사람들의 연약함을 파고들어서 그것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될 때 그 결과적으로 그것이 재앙이 되는 그러한 것들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그 돈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될 때 그 마음의 태도와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결국은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며 그 우상에 우리가 종로를 타게 될 때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돈이라는 이야기가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우리 아내한테 얘기했을 때 아내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이지 않습니까? 나쁘다고 얘기하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기분 나쁠 거고 좋다고 얘기하면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지 않다고 또 얘기하실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참 돈이라는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돈 없이 살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현실 가운데 우리 마주치는 우리 성도는 과연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래서 오늘 곰곰이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돈이나 이 부, 어떤 가치를 축적하고 소유하고 살아가는 삶은 인류가 하나님에게 창조되는 그 순간부터 그런 것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때부터 그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죠 이러한 경제적인 활동, 무엇인가 소유하고 무엇인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들은 그 시대와 어떤 그 문화를 반영해서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늘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우리 성도로서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때 한 번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대가 태동됐던 그 시대에 우리 신앙을 가졌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한 번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하는 설교의 많은 내용들은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쓴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그 책에서 많은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책 제목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한 번쯤 여러분 읽어보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에도 함정은 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 뒤에 가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는 약 100여 년 전에 중세의 경제의 중심이었던 이탈리아나 스페인이 몰락을 하고 근대 자본주의가 태동을 하면서 영국과 같은 이 개신교 국가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에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베버는 근대 초기 자본주의 발전에 종교개혁 특히 칼빈이 주장했던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이 신앙이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한 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개신교 국가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자본주의를 구축해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발견한 것은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특히 칼빈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산과 일에 관한 어떤 태도 그 자세가 이 자본주의의 굉장히 성장에 큰 기여를 했다라고 그렇게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예정론이란 무엇이냐면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어떠한 사람들은 그 영원한 은혜 가운데 있어서 구원받는 대상으로 선택이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죄로 말미하면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버려짐을 당했다 이것이 예정론 이 모든 것이 예정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실 이 예정론은 우리가 반드시 꼭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보아야 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은 무엇이냐면 사제에게 내가 죄를 고백하여 죄를 면제받으면 나의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나의 삶이 어떤 형태와 어떤 모양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때를 정해서 그 때를 정한 때에 사제를 찾아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면 그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정론에 의하면 내가 구원을 받았을지 아니면 심판을 받을 대상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민거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구원의 여부는 자신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관심거리가 된 것이죠 과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을 대상인가? 그래서 그 당시 프로테스탄트들은 자신의 삶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건한 신앙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그런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의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시간을 낭비하는 것들을 피하고 근면하면서 노동하고 불필요한 과도한 소비를 억제하고 절제하는 절약하는 삶 그런 삶들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삶의 체계에서 금욕적인 삶 정직과 성실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됐고 이것을 신학적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이것은 성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칼비는 이 성화라는 것을 칭의의 보조적인 증거의 수단으로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는 성화 즉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가 그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사실이 다 받아들여졌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그 예정에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인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금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그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금욕하며 절제하며 성실하고 금면한 삶들을 살고 정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열매를 통해 내가 구원받는 사람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삶의 어떤 태도와 모양을 바꾸어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진 사람들과 나는 죄를 지어도 내가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 나는 구원을 다시 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삶의 모양이 완전히 다르겠죠 이러한 삶의 태도와 자세는 자연스럽게 어느 누구보다 쉽게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엄격한 경건을 실천한 칼빈주의자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그 자본을 축적해 나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통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분들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 그 대중들의 삶에 비춰보면 이것은 아주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금욕적이고 성실한 정직한 삶의 수준은 카토릭의 사제들에게만 해당되는 삶이었거든요 대중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삶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개신교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삶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더군다나 세속의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삶을 요구하는 것이고 어려운 도전의 과제인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직업 소명입니다 내가 만약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의 직업을 포함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야 한다는 그런 의식 이것이 바로 직업 소명인 것이죠 칼빈에 의하면 이 직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직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나의 창조주의 부르심이라면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그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완성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실한 자신의 삶의 수행 자신의 사명의 수행은 결과적으로 또한 굉장히 큰 경제적인 부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버가 관찰해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당시 자본주의가 태동하며 자본주의가 성장할 때 이 개신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삶의 태도 그들이 직업에 임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이 자본주의를 성장시켰다 그래서 카토릭 국가와 달리 개신교 국가들은 빠르게 성장해 나아가고 부를 축적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 100여 년 전에 베버라는 독일의 사회학자가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바라보며 관찰해낸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말로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각자의 삶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최선으로 살아갈 때 부자가 되었다 이것이 베버가 이 땅에 살아갔던 개신교들 성도들을 바라보며 관찰해낸 내용인 것이죠 거꾸로 여러분 이 베버의 이 주장을 거꾸로 되새겨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자신의 구원을 이루려는 거룩한 노력과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소망이 없는 이 경제활동은 결국은 인간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지름길이며 그 자본에 종속되는 현상 돈의 노예 그 돈의 노예가 되는 종로로 타게 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베버는 이것을 천민 자본주의라는 용어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자유인이 되어 있죠 모든 것에서 자유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다시 종로로 탈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하미니 여러분 베버의 주장에 따르면 자본주의 성장에는 개신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정론 그 예정론을 바탕으로 한 나의 구원을 거룩하게 이루어 가려는 그 열심과 그 충성, 헌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성실한 삶의 삶이 큰 고원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대 이 100년 전에 이 베버가 했던 이야기가 과연 설득력 있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약간 내 마음속에 거리감이 드는 것은 웬일일까요? 저는 이 현대를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베버가 주장했던 것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전통이 직면하는 두 가지 충돌점을 저는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 구원에 관하여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현대의 사람들은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세속의 사람들은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더욱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세의 삶,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는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먹는 것, 오늘 내가 입는 것, 오늘 내가 보는 것, 오늘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 미래는 오늘과 과거와 오늘의 결과로 미래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내가 어떻게 어떤 경험을 했는가에 따라 나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즐기고 오늘을 내가 가치 있게 보내고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현재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을 즐기는 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내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내 알바가 아닌 것이죠 베버의 주장과 우리 신앙의 전통이 부딪히는 두 번째 충돌점은 무엇이냐면 예전과 같이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지 않고 그 노동의 가치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대 자본주의의 부를 형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한 노동이었습니다 이 성실한 노동은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완성하는 방법이기도 했죠 그런데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본의 지배를 받습니다 노동이 없이 자본이 자본을 생산하는 그 시스템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동산과 주식과 코인에 관심을 가지고 열공하는 겁니다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땀 흘려서 일하는 이유는 일하지 않고 먹고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나의 구원을 위해서 거룩한 노력과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소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의 체계로서의 금욕, 정직, 성실의 가치를 말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러면 될 대로 되라 이런 시대와 고민과 이 시대 상황과 고민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며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사실 여러분 이것에 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정말 앞에 말했던 것처럼 10억이 내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지켜내는 사람이었다면 좋은 본보기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저는 한 번도 10억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내가 성도라면 만약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충성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시대의 상황과 고민 앞에서 오히려 나의 삶의 분명한 목적 나는 왜 이 땅에 살고 나는 왜 이 땅에 살며 그러한 경제 활동을 하고 돈을 써야 하는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사 갈 때 짐을 싸지 않습니까? 그 이사 갈 때 쌌던 짐을 언제 푼지요? 다음번 이사 갈 때 푼지요 제가 지금 현재 5년째 살고 있는데 제가 5년 만에 베란다 청소를 했습니다 좁은 집에 사는 사람들이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짐을 놓을 데가 없어서 이 짐을 치우려면 다른 짐을 또 치워야 되고 그 짐을 치우려면 또 이 짐을 치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안 보이는 곳에 감추어두는 것을 잘 포장하면 됩니다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베란다 문은 한쪽 문을 열지 않고 살았습니다 한쪽만 열고 살았어요 그런데 한쪽 문을 열어보니까 무케케 묵은 짐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짐들을 다 꺼냈습니다 제가 한 열다섯 봉지는 버린 것 같아요 50리터짜리 쓰레기 봉다리로 한 다섯 개는 버렸고 그냥 재활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 열 개 이상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는 그 짐들을 하나 꺼낼 때마다 와 이런 것도 있었구나 와 이것도 있었네 와 이것도 내가 샀단 말이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살 때 쟤는 무슨 생각하면서 샀을까요?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그것을 잘 써버리라고 생각하며 목적으로 샀겠죠 그런데 그것이 잊혀지는 이유는 무엇이죠? 그 목적이 사라졌거나 그 가치가 사라졌을 때 그것은 내 관심 속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순간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쓰레기통 내가 설정한 목적과 가치가 없어지는 그 순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쓰레기통에 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돈이 없어서 불편한 그런 날이 없는 행복한 그런 날을 꿈꾸며 돈을 법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돈을 버는 많은 목적이 돈을 모으는 이유가 나의 자아실현과 행복 추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날 돈이 없어서 불편한 그날이 오지 않는 그날의 행복을 기다리며 우리는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날이 지나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다다익선 돈을 더 벌기를 원합니다 돈을 벌어주는 그날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왜 이 돈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지 그 목적을 알지 못하며 우리는 돈을 벌어갑니다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3단 목적과 삶의 의미를 기억하기보다 그냥 열심히 살아가야 하고 내게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며 그리고 열심을 내며 살아가는 그 이유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과 가치가 사라지면 어쩌면 그 돈이 우리에게 돈과 독과 핵이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들은 과거 이 과거를 미래의 어떤 이 결과를 과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이 현재의 삶에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성도의 미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미래를 우리에게 약속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도에게 왜 돈이 필요합니까? 성도에게 주신 이 돈은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과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목적과 그 가치를 이루어 갈 때 또한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이 축복의 돈 이 경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에 대해서 나쁘다 그것만 이야기하지 않고 좋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않고 나쁘기도 하고 좋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진 사람이 어떤 목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그 돈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목적과 가치가 없이 쌓아있는 돈은 우상이 되는 것이고 탐심이 되며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과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며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목적이 되는 겁니다 또한 이것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여기신다고 말씀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 것 그러므로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과 돈을 쓰는 방법은 이 목적에 합당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버는 막스 베버는 계신교도들이 세속의 상식을 뛰어없는 삶의 태도 그 신앙이 자본주의를 발전시켰고 그들이 부를 척작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거룩한 삶 그 거룩한 삶이 목적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그들에게 물질을 또한 주셨다는 거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형벌의 대상이었습니다 죽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말미야마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 은혜로 우리는 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 중심에 내게 주신 물질 그 물질에 참된 주인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명 가운데 세우심을 기억하며 성실함과 거룩함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목적과 삶의 가치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딱 맞는 교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잠원 30장 8절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원 30장 8절 9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은혜의 영광을 위해서 기쁨으로 살아갈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과 약속된 그 언약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투기와 이 투자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투기와 투자를 막 찾아봤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투기와 투자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투기는 그 수익으로 내가 더 윤택하게 살겠다는 탐심의 욕망이고 투자는 그 수익으로 나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겠다는 마음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도전이라는 이야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내게 주신 그 은혜로만이 아마 이 땅에 살아가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힘쓰고 애쓰겠다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우리의 가진 것을 투자하는 투자자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실패하지 않는 투자 빛나고 값진 열매를 맺는 투자 언제나 성공하는 투자의 비결을 여러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투자처를 여러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래 세대에 투자를 하십시오 저는 제가 제 아들이 이제 고3이 되었습니다 제가 고3 때 고민했던 그 인생의 경험, 고민들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고3이 되어서 이제 성년이 되는 그 문턱에 있을 때 나는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을 보면서 우리 아들도 그러한 고민을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세우며 생명을 낳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들에게 마음과 우리 물질을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 빚지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우리 미래 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투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빚지지 않고 나의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정직과 공의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온전히 투자할 수 있는 미래 세대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현 세대는 투자를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이미 성년이 되기도 전에도 이 자본의 굴레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장 내게 그 유익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투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그 하나님의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날을 기대하며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돌아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복된 그 복음 안에서 영광의 그 축복을 누린 그 나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그날 그 세대 그때까지 우리 미래의 세대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같이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마음을 그들에게 투자하고 쏟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 시즌입니다 여름 시즌은 교육부서에 굉장히 바쁜 시즌이죠 성경학교의 어떤 프로그램 하나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마음으로 담고 우리의 마음과 몸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투자한다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기둥이 되고 일꾼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미래 세대에 투자하시고 그 투자의 도전 많은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는 그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신 뜻으로 품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